Q. 과거랑 미래보다는 현재, 오늘을 위해서 더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남의 말에 열매이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냥 되게 많은 걸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걸 하고 나면 이제 어떤 걸 해야겠다는 목표의식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그냥 좋아하는 것이 생기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시작합니다. 저는 작은 목표라도 목표를 세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